1. 진츠버그가 제시한 직업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아야 한 것은? 2.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2. 처음 직업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서 탐색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자기인식 수준 3.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은? 2. 정신분석 이론 4. 직업상담 시 초기 면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2. 내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5. 진료 시간 전망 검사 중 카트리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은? 3.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 6. 단기 상담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담자는? 4.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 15세의 중학생 7.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 정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선호된 흥미 8. 료의 직업 분류체계는 8가지 장과 6가지 수준의 2차원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가지 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교육 9.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자아와 일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외국에 초점을 맞춘 직업 상담은? 2.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10.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4. 기역 디귿 1 11. 다음 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 수준 중 가장 높은 것은? 3. 믿고 맡겨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섭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불쾌한 계로군 12.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방법은? 4. 체계적 둔감화 13. 생애 주기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한 번 얻은 직업 정보는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14.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위한 직업 상담 과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내담자와 관계 인지적 명확성 동기에 대한 사정 예안이오 개인 상담 직업 상담 15.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와 허용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16. 직업 상담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내담자가 최대한 고소득 작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17. 개슈탈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기역, 디귿 18.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윌리엄슨이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상담 기법은? 4. 설명 19. 포괄적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직업 상담의 문제 중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할 뿐 취업 후 직업 적응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20. 직업 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 과정 중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것은? 4. 동기 추정 연습 22. 다음은 로가 제안한 8가지 직업 군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기술직 22.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특습된 기술과 인지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3.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2. 직무 순환 24. 진로 선택과 관련된 태도와 능력의 발달 정도를 진단 기술하는 검사는? 4. 진로 성숙도 검사 25. 특성 요인 이론과 관련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정신력 동적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26. 인간 발달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경제적 결정인자로 직업 발달론을 설명하는 이른바 이치문 모델을 주장하는 학자는? 1. 슈퍼 27.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적응 증후는 경계, 저항, 탈진 단계로 진행된다 28.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목표지향적 초고속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29. 폴랜드 이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욕구 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직업 선택을 설명한다 30. 시멘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블론어가 규정한 비소해적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자기실현 31. 다음 중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평균에서 각 점수들이 평균적으로 이탈된 정도 32. 직업 선택 영향 요인 중 내부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훈련 수준 등의 개인 정보적 요인 33. 신뢰도가 높은 심리검사는? 2.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검사 34. 스트레스의 원인 중 역할 갈등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 35. 앞으로의 직무 분석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과거에는 직무 분석에서 과제 외 수행에 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과제 수행 자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36.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중거참조검사는 타인과 비교하기 위한 검사이다 37.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검토하는 신뢰도는? 2. 동향검사 신뢰도 38. 작업자 명세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동기 39. 홀랜드가 제한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4. 동기 40. 직업적성검사에 속하는 심리검사는? 1. 겟 41. 국가기술자격서비스 분야의 종목별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4. 컨벤션기획사 1급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능력단 2호소는 적용 범위와 작업 상황으로 구성된다 43.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분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재화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상의한 단계에 연관된 업무인 경우에는 공급과정에 관련된 업무에 따라 분류한다 44. 2014년 처음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은? 4. 온실가스관리기사 45.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능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는 직능수준은? 2. 제2직능수준 46.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에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기간 중 판매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47.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촉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금 48. 다음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49.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에서 정규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해당 직업종사자의 평균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50. 2014년 현재 계좌적합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3. 재직자 집채훈련 외국어 과정 5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소비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5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위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4. 일용근로자 5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분류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4단계로 구성된다 54. 다음은 한국직업전망에 수록된 직업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2. 임상병리사 55. 직업정보를 수집 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직업정보는 전문성이 있으므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56. 한국직업사전의 사물과 관련된 기능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4. 단순작업 57.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에 대한 설명에서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매고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은? 2. 운반 58. 다음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 ITQ 59.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의 적성요인과 하위검사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4. 사물지강력지각속도검사 60. 민간직업정보와 비교하여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및 운영된다 61.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과 고용하여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하였다면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1개 생산량은? 1. 4단위 62.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4. 구인구직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거한다 63.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작업을 합청의 형태로 회부해주거나 용업업체에 의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할 수 없다 64. 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느 기업은 노동자에게 하루에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개당 1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면 14번째 노동자는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해야 하는가? 2. 500개 65. 종업원의 의사결정참여가 가장 적극적인 기업 형태는? 1. 생산자협동조합 66.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파당한 것은? 4.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합니다 67.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2. 후반굴 절형 노동 공급 곡선 68.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청소년 취업 촉진 69.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1. 일기분순이나 노동제의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휴직자 70.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3.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 71.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의 일부분이다 72.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73.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사용자는 쟁의애니 기간 중 그 쟁의애니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74. 기업에서 단기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상품 수요의 증가 75. 사용자의 구인활동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고임금 정책은 사용자의 채용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76. 노동조합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위협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다는 위협으로 비노동조합 부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이다 77. A 기업은 기업에 특화된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B 기업은 모든 기업에 필요한 일반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한 상태에서 A, B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수요가 감소한 경우 다음 중 해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2. 기업 B가 기업 A보다 해고 가능성이 높다 78.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오른 것은? 3.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자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79. 노동조합의 쟁의 수단이 아닌 것은? 2. 공장 폐쇄 80. 성과급 제도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2. 근로의 능리를 자극할 수 있다 81.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을 지원한다 8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다 83.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이 아닌 것은? 3. 해고 전 근로자 대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84.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으로만 연결된 것은? 2.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85. 직업안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왜 들어갈 알맞은 것은? 2. 18세 86.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 연예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3. 실업급여 수급자 87. 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65세 이상인 자에게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된다 88.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정예와 틀린 것은?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89. 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자벌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한국자벌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 체험관남료 징수 및 광고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90.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상담 취업지도, 선발기준을 마련할 의무 91.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3. 근로자 공급사업 92.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93. 직장 내에서만 성희롱이 이루어질 것 93.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3. 육아휴직은 휴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96. 노동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근대시민법 원리의 부정 97.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1.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9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9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3. 비진학 청소년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의 결정을 중전과 달리 할 수 없다 4. 비진학 청소년